이 그림은요 여자 성 수치를 엄청나게 청산시키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여왕의 똥입니다 여왕은 뭐죠?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왕이 됐어요 여자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똥 같은 존재가 사실은 존귀해졌다 이 말이지 여왕까지 됐어 그래서 내 여자의 수치를 인정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아가들이 이거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왕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걸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여왕의 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